안녕하세요 부양란 무붕입니다 오늘 아침 즐거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 약속드린 것처럼 부양란 그동안 우커리아나 하고 대행 카텔리아 우리가 실생을 해가지고 만드는 품종을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앞에 보이는 아이들은 보이는 아이들은 다 소형란초 암생종 그죠? 넬리아입니다 요게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참 이래가지고 지금 많이 피고 있습니다 피고 있고 요게 지금 꽃보니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꽃이 지금 빨리 이제 자기들이 빠져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꽃이 꺾이는 것 같네 찢어 줘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찢어 주기로 하고 요게 보시면은 이게 정확하게 암생종들이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예쁘죠? 예뻐가지고 요 아이들도 조만간에 이제 저희들이 나올거에요 여기도 아 색깔이 참 오묘한 색깔이 피고 있네요 조만간에 이제 저희들도 꽃이 피어서 나올겁니다 멋진 아이들입니다 멋진 아이들이고 지금 제가 오늘을 판매 방송하는 워커리아나 카텔리아들은 제가 그동안 수집해가지고 수집해가지고 노력했던 결과물이에요 노력했던 결과물 부양은 비싸게 사와가지고 비싸게 사와가지고 저렴하게 아니었습니까 아주 흔해 빠진 그런 품종을 하는게 아니고 아주 좋은 품종 일본에서 수상 경력들이나 미국이나 다른 브라질 같은 데 수상 경력들이 있는 이게 모듈을 이제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요렇게 이제 판매 판매 방송에 이제 띄우는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기회는 아마 이때에요 아마 요거하고 요거 판매하고 나서 이제 모종은 유모를 어느정도 길러서 판매할겁니다 이게 이 기회를 저로의 찬스를 놓치지 마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 보통 가지고 놓을때 가지고 놓은거 거의 10개 8개에서 한정수량으로 가지고 놨습니다 랜덤으로 판매할거고 거의 지금 우리 저희들이 저희들이 판매방송에 띄우는 이 아이들은 조금 아직까지 유모이기 때문에 유모이기 때문에 유모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조금 물을 한 4 5일 간격으로 아니겠습니까 주셔야 될겁니다 주셔가지고 음 거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오스모 코트를 요게 다스 네알 다스 할수있 그렇게 해가지고 빠뜨려가지고 저희들이 기르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기르시고 다른 역량은 그렇게 많이 주시면 안됩니다 음 우리 판매방송 아 여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런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초자연스럽게 다음에 어 이런거 보시면은 여기에다 다 부작을 하고 이렇게 부작을 해서 자연스럽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는 분 여기에 부양이 부양이라는 것들은 전국 어디에서 다 있습니까 그죠 이런 곳이 없을 정도라 있습니까 만들고 있는 세팅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멋지게 해 보도록 하고 여기에 음 지금 1번 모시의 콩칼라 입니다 모시의 콩칼라 인데 요거 요거 이제 보시면은 모시의 콩칼라 엘레강스라는 자가실생이에요 우리가 요 꽃입니다 요 꽃입니다 요 꽃인데 진짜 정말 정말 좋은 꽃이에요 음 정말 좋은 꽃인데 여기에 향도 좋고 꽃도 그단하고 아니겠습니까 콩칼라 콩칼라라 가지고 음 보통 우리 콩칼라를 사가지고 일본에서 사오면 은 세발브에 30에서 50 정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구매를 해 옵니다 음 구매를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요 자가실생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원 자 저기 자가실생 해가지고 여기서 나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신화를 옮겨 새로 2차 신화를 올리고 있습니다 3차 신화죠 요 지금 뒤에 있는 아이는 배양병에서 큰거고 요거는 우리 자가실생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 새로 이제 싹이 요 아이들은 새로 싹이 나기 시작하는거에요 거의 다 새로 싹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는 아이들은 가지고 가셨어도 잘 기르면은 앞으로 한 3 4 3 4년 후에 꽃을 필 수 있는 그는 개체입니다 개체입니다 개체이기 때문에 요거 오늘은 제가 그 10개를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이게 이제 전화 받는 순서대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래가지고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 다 좋은게 저희들만 저희들이 뽑아서 왔기 때문에 어떤게 좋고 어떤게 나쁘거나 그런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잘 살 수 있는 것들만 저희들이 뽑았기 때문에 잘 하셔도 될 거에요 그리고 모시아의 콩칼라 엘레강스를 자가실생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5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는데 택배비까지 해가지고 5만 5천원을 주시고 보내셔야 될 겁니다 택배비 5만 5천원입니다 5만 5천원 이래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 지금 한개 다 이래가지고 5만 5천원이라는 것은 택배비 포함 가격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시아의 콩칼라 그죠 콩칼라 이런 꽃이 핍니다 모시아의 콩칼라 엘레강스 자가실생 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다 신화가 이렇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 보이죠 신화가 신화 보이죠 여기도 신화 보이죠 여기도 신화 보이죠 신화가 다 이렇게 다 나고 있습니다 다 신화 다 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화 신화가 다 나기 때문에 지금은 뿌리도 다 들어가 가지고 지금 거의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금방 클 거에요 예쁘게 예쁘게 구매하여 아니습니까 잘 한번 길러 봐 보세요 이때까지 부양에서 빠르게 실생 해 가지고 한다고 했던게 이제 지금 오늘에서 판매 방송을 띄웁니다 그리고 두번째 프린세스 콩칼라 비네스라고 일본 대상 일본에서 워크라는 해피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자가실생 그죠 요거 음 일본 그 에이지시시 그 하고 대상을 받은 그런 아이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번 꽃은 이렇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프린셉스라고 음 거의 5월에 피는 아이입니다 5월에 입속에서 나오는 나와서 피는 아이입니다 입속에서 나오고 프린셉스라는 입속에서 항상 꽃이 핍니다 그러기 때문에 워크라나가 기다 아니다 맞다 안 맞다 이래 가지고 그걸 하지 말고 프린셉스 콩칼라 비네스라는 프린셉스라는 그 종은 무조건 거의 입속에서 피기 때문에 워크라나는 맞습니다 이래 가지고 일본 워크라나 해피에서 대상을 수상 경력을 했던 거고 꽃도 계속 굉장히 정형으로 반듯하게 피입니다 반듯하게 피고 어 요아이들은 또 향이 조금 독특합니다 독특하게 워크라나 이래 가지고 워크라나에서 더 고급진 향이 납니다 음 그렇게 하시고 요것도 지금 8개 8개 가지고 놨는데 요아이들은 지금 신화 나는 신화가 여기도 신화가 다 붙었습니다 그죠 다 붙고 지금 신화가 다 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자랄 겁니다 요것도 지금 뿌리도 여기 한번 봐보세요 뿌리도 굉장히 건강하게 잘 내리고 있습니다 요것도 거의 한 워크라나는 한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될 거에요 이게 우리 부양 낮은 통문에 심어 가지고 수트를 일단 바짝 말려 주시는게 좋을 거에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그 2번 프린세스 콩칼라도 요거는 요것도 분당 가격이 안 있으면 요것도 랜덤으로 나가는 거에요 랜덤으로 나가는 데 분당 가격이 5만5천원입니다 5만5천원에 거기에 이제 택배비까지 포함이 된 가격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은 여기에 보면은 우리 부양에 그죠 부작 해가지고 아주 꽃이 크고 14cm까지 나왔던 그런 꽃이에요 진짜 정말 좋은 꽃들 이것도 저희 보면은 그 일본이 아니고 미국 해가지고 미국에 일본에서도 이제 상을 받았지만 미국이 아니 있습니까 그죠 거기에서도 상을 받은 거에요 이게 사토시한테 사가가지고 미국 AOS 아니 있습니까 행제주 아니 있습니까 거기에서 상을 받았고 부모가 아니 있습니까 그죠 아주 좋은 품종이 싱크인테나리아하고 마나리피코티 중에서 있습니까 여기 싱크인테나리아를 많이 닮아 놓았습니다 닮아 놓아 가지고 우리 여기서도 ST 넘버 215번 그죠 요거 하고 여기에 보면은 노사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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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면은 굉장히 양쪽에 요쪽으로만 색깔이 연한색이에요 노사다 베이사이드 넘버 5 이렇게 그로싱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만들어낸 아주 고급종 옷들 더 크게 증폭시키려고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겁니다 요아이들 쳐다보면은 다 신화가 물고 신화가 나고 신화들 건강하게 다 자라고 있습니다 요아이도 10개 한정품 10개 한정품만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요거는 또 다음에 조금 더 저희들이 조금 더 기르고 길러 가지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판매를 할까요 올 10월이나 12월달부터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겠죠 그죠 여기에도 요아이도 3번 요아이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워크라나 10개를 가지고 놨습니다 10개를 3번에 10개를 가지고 놨습니다 10개를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랜덤이에요 랜덤 가격은 1개당 개당 아니겠습니까 5만5천원 택배비 포함입니다 5만5천원인데 요 4개를 다 동시에 구매를 하시는 것 같으면 택배비 하나만 추가를 하시고 추가를 하시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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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면 2개를 사시면 택배비 없이 5만원 하고 10만원만 보내시면 되고 1개를 했을 때는 5만5천원을 보내시고 4개를 했을 때는 4개를 했을 때는 택배비가 무제한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5만원씩 하시면 되는 거에요 5만원씩 1개는 1개는 1개만 하실 때 5만5천원이고 나머지 2개 4개를 하실 때는 이래가지고 개당 5만원씩만 이래가지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기도 요것도 있으면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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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이에요 한정이에요 그리고 4번 트레안의 콩깔라 그죠 트레안의 콩깔라 스플레시 그죠 네비나 하고 줄로 해가지고 두개 크로싱 시켜가지고 만드는 콩깔라 자가실생이에요 요 꽃이 나옵니다 이 꽃은 정말 보신 분들은 아니십니까 깜짝 놀라는 거에요 이 스플레시 라는거는 가위 이 쪽에 줄무늬가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스플레시 색상이 다 똑같다는 거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나오는 건데 요것도 저희집에 그 저희집에서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사가지고 오시면 30에서 아니십니까 보통 한 세발브에 30에서 꼽힐 수 있는 사이즈가 30에서 50정도 나갈 거에요 요기에 저기들이 지금 뿌리가 안착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 뿌리가 안착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받으셔가지고 받으셔가지고 한 일주일 후에 아니십니까 그 물을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잘 자를 겁니다 요 아이도 테레안에 콩칼라도 랜덤입니다 테레안에 콩칼라 스플레시 아니십니까 그죠 네비아나 하고 줄로 자가실생인데 요것도 저희들이 하나에 하나 가격이 아니십니까 이제 요 한 화분에 5만원씩 판매 5만 5천원 요 한 개를 사시면 헷갈리시겠지만 한 개를 사시면 5만 5천원 입금을 하셔야 되고 두 개를 사시면 10만원 입금하고 세 개를 사면 15만원 입금하고 네 개를 사시면 20만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지금 가격이 하나 하나에 5만원씩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측정했습니다 부양톱은 여기에 보시면 부양의 토분 정확하게 아니십니까 부양톱은 젤소차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태 포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요 분하고 수태값만 이미 아니십니까 많은 정도 들어간거에요 많은 정도 들어간거에요 이보다 더 가격을 저희들이 최대한 낮추려고 그랬는데 더 낮출 수 있는 가격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요걸 사고 나면은 올 가을에 아니십니까 한발버를 가격이 올라가면은 저희들이 아마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아니십니까 거의 10만원이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올 가을에는 아마 판매를 올릴까요 올리기 때문에 이 제로의 찬스에 기회를 가지고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요거는 우리가 부양란에서 재배해 가지고 재배는 첫 출시 특판 기념으로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요 가격이 되는데 이 다음부터는 가격이 아마 조정이 될거에요 조정이 조금씩 발부가 커가는 과정에 마다 조정이 되고 1번 1번 가격에는 모시아이 콩칼라 엘레강스입니다 자가실생 이것도 10개 가격은 5만 5천원 2번 프리세스 콩칼라 이게 진짜 실물보면 꽃이 색깔이 균일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요거는 일본 워크라나 햇비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요기에도 요것도 가격이 1개당 사면 5만 5천원 2개 사는거 5만원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3번 우리 부양에서 유묵에 큰 나무에 분야하게 했었다고 보신 분들은 다 아실거에요 이 꽃들 그냥 오셔가지고 이 꽃 때문에 아니습니까 정말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갔던 그 정도 되는 종이에요 요것도 지금 신화를 다 물고 있습니다 가시면 금방 회복이 될거에요 금방 금방 모시아이도 조금만 있으면 물을 건조하게 기르는게 좋습니다 요것도 1개 구매하시면 5만원 2개 라면 그냥 10만원에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테라네 콩칼라 스플렛이 레비나 줄로 두개 자가실생 인데 이 꽃들 보신 분도 정말 예쁜 꽃이에요 이게 저희들이 실생 따고나서 이미 이 꽃은 다른데로 판매가 되었는데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실생했던 꽃들 부양해서 영혼이 남을겁니다 저희들은 판매를 안하고 그러고 나갈겁니다 이 아이들도 개당 5만5천원 두개 사시면 10만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4번 4번은 이제 보시죠 티라네 콩칼라 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마을 주변이었기 때문에 조금 혼돈이 오실란가 그건 모르겠지만 혼돈이 오실란가 모르겠지만 잘 안내하시는 분한테 잘 안내 받으셔가지고 헷갈림이 없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저희들도 여기에 지금 시를 많이 붙여놨는데 요 시가 보통 한번 들어가면 3년 후에 2년 반 후에 2년 반 후에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모종으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들어가서 시하고 붙었을 때 여기가 벌써 한 3년이 걸리는 거예요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멀고 먼 고난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차원차원 준비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종이 나오기 시작하면 수없이 끝없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외국에서 들어왔던 아니십니까 힘들게 들어와가지고 적응 못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 적응 못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부양에서 아니십니까 자가실생활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자가실생활 저렴하게 판매를 합니다 많이 애용하시고 저는 그게 힘들게 지나왔던 그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이래가지고 많이 죽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빨리 비양실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독자님이나 카페 회원님들 꽃들 즐기는 취미관분들한테 빨리 보급해 드리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선두주자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많이 구매해 주시고 부양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 더 발전하는 부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매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힘찬 화이팅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